샌드박스에 요즘 떠오르는 샛별이신 탈론 딘님. 멤버가 이거 질 수가 없는 멤버이신데? 어? 잠깐만. 벤벤벤. 야 씨 다른 거 베네. 뭐 하는 거야 지금. 아칼리 죽일까요? 아칼리 죽일게요. 키아나 상대가 죽인다? 거든하겠지. 안 할 수도 있고. 귀신같이 키아나 나온다고? 헤레가 씨 상대가 들어. 진짜 이거 사람들이 귀가 좋아가지고 내 방송 방풀한단 말이야. 이거 조심해야 돼. 만약에 이거 가져가버리면 게임이 엄청 힘들거든? 새벽이 밝았습니다. 오케이 일단 레온하네. 다행히도 키아나는 안 나왔어요. 오케이. 원딜 제축축상. 카이사 아니면 케이틀린 아니면 루시안 아니면 바루스 아니면 세나 아니면 이즈 리얼 중에 하나 나옵니다. 그 중에서 하나 나와요. 이게 서포스의 오랫된 짬이라고 해야 될까? 이즈.. 야 이즈 얘기했던가? 아 안돼! SKT! 아 진짜 나 때문에 다치한 건가 우리 팀이? 우리 팀에 풀딱이 있어서 냄새 당가서 도망간 건가? 아 씨. 아 패브리지 뿌렸는데? 냄새는 아 좀 났나 본데? 아 씨.. 아.. 이거 그거에 딱 커즈 선수가 어 맞다 우리 팀 전작을 안 봤네? 딱 쳤는데 뭔 냄새지? 야! 루치야 우리 팀에 우리 팀의 플랜 다 좋댔다 이거. 뭐? 괜찮아 나 다치 건 있어. 내가 다치할게. 오케이 땡큐. 이러고 다치 딱 2초에 한 거지. 아 아까봐 아까봐 아까봐. 아 제발 제발. SKT 탈론디 SKT 탈론디 얘들아 나 안 볼게. 얘들아 나 안 볼게. 후.. 아.. 자 본다. 하나, 둘, 셋! 오이 쉿! 하하하하 와 미쳤다. 아까 그 원대 친구 있고 쿠로 선수도 있어요. 유명하신 분이시죠? 아 멤버가 레전드야. 나 이런 멤버 진짜 너무 오랜만이야. 아! 아 개호바인데? 아 저쪽 진입이 너무 좋다. 아 알죠. 와 커지. 커지시네 닌달리? 이거 좀 버티는 식으로 가야겠는데 이러면은. 징크스만 살면 이겨. 근데 살리기가 너무 힘든 조합이야. 다 징크스를 몰 수 있는 조합이라서. 게임판 파이팅. 파이팅! 짱! 탈론디 선수 저기. 어 잉노다. 아 김근 선수도 저기 있네. 아 이거 완전 천상계 게임이네. 천상계 게임이네요 그냥. 초보원들로 저분도 어디서 봤는데.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. 어쨌든 간. 자 한번 가보도록 하죠. 아 진짜로? 어쩐지 그럴 것 같아. 나 어디서 들어봤거든. 다 프로분들이네. 그 잉노랑 나빼고 다 프로분들이야. 이분도 프로인 것 같아. 그렇지 그럴 것 같아. 아 저건데 아프리카 비제이셔? 누구시지? 일단 한번 해보죠. 양 팀원들이 슈퍼 계정이야. 와 프로게이머 많네 그럼 둘 다. 게임판 까불지마. 무조건 지켜. 오케이 위치 확인. 일단 2득. 아 이거 안되나? 안되네 바로 자꾸 풀러 빠졌어야 했는데 저만 딱 그거 딱 하고 잡은건데 아 이거 뭐 안되나? 와 로치 로치 선수 오켄노 와 저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침착하게 하는 저 플레이 와 진짜 개멋있어 나이스샷 앙 아 아 ... ... ... ... ... 노폴 나이스 오 씨 Lets 남자한테 반하기 또 오랜 많이네 이거 내가 봤어야 했는데 봤으면 빼는 게 맞았는데 아 이거 왜 못 봤지 나는 어 왜 저걸 못 봤을까 흐으니런니런 어 아 나 없는데 아이고 와 나 와드 채워본다고 착각 갔다 왔는데 어 어 어 조졌다 아니 그게 아니고 그 피가 800 있길래 그 이 한 번 따르라고 해가지고 그 맛있게 드시라고 했는데 아잇 죄송합니다 야 W 범위가 저렇게 넓어? 아 어 그래도 잘 싸우긴 했는데 진짜 이번판이 뭔가 배우는 판인 것 같아 제대로 아 아 아 좀 아니었나 아니게 뭐가 아니야 게임파 뭐 원래 서펫은 계속 못하다가 한 번 잘하면 돼 일단 잘 비비고 있긴 해요 이제 다시 아 근데 야 본캠이 빡세다 진짜로 이 악물고 해야지 이기겠는데? 입을 안 열어야지 좀 할만하네 아 하지만 괜찮은데? 아 근데 안다니는 게임이 좋아해 스태프트 Q2 인테리어 액션에서 편히 있음 쓱뽱 내리는 위치함 보여주기 그 부위를 지켜리는데 오케 뭐야 이거 홀로몰이 와 끝났다 와 이걸 이겼어 씰 아 근데 이거는 진짜 원딜이 너무 잘했어 원딜이 그렇게 못 컸는데도 후반 딜량 이거 봐봐 와 근데 크로소스도 너무 잘했고 와 진짜 승납 오시고 게임했어 미치겠네 이런 게임 엄청 오랜만에 하는데 근데 와 다르다 이것도 지는 게임이었어 원래 내가 너무 못해가지고 지는 게임이었는데 팀들이 계속 막 징크스만 지켜라 징크스만 지켜라 이래가지고 와 그거 덕분에 겨우겨우 이겼다 진짜로 와 승마키는 게임